이보 이보 안녕하세요 인쇄부터 빼먹었네 고맙습니다 자 이과 가족 한국농아인협회 수호교본 이과 가족의 20쪽에서 21쪽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아 처음에는 뭐냐 아 가족 이게 집이에요 이게 집 지붕이잖아요 그쵸 집안에 있는 사람 가족 그 다음 가정 가정은 이렇게 한 다음에 가정 집 안에 있는 공동체 여러 사람들 가정 그 다음에는 남자 남자는 이렇게 이게 남자는 수호에서 이거고 여성은 이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 때도 그게 되는데 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배웠고 여기 남자 이렇게 흔들어야 되요 남자 자 남 여자 여자 그 다음에 사람 사람 남 남자와 여자가 얼룩 하는거죠 사람 그 다음에 먹였어요 위로 큰 키가 큰 그쵸 큰 사람 어른 어른 그 다음에 무슨 표정인거 같아요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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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얼룩무 이러잖아요 그쵸 아가 웃으면서 아가 베이비 그 다음에는 소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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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어려운거 같아요 이게 왜 소년이니까 남다란 남자인데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죠 막혔다 이거에요 더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연령이 낮은 남자니까 소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바이바이 이렇게 임아